박근혜 대통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유신대나 가능했던 일을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은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방송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MBC가 오래전에 종편 채널의 하나 정도로 전락한 상황에서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KBS의 상황이 중요한데요. 지난해 길환영 사장이 퇴진하는 등 변화 가능성이 기대됐던 KBS가 최근에는 완전히 국정방송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KBS는 해방 70년 특집기획으로 준비했던 탐사보도팀의 취재 내용을 몇 달째 방송하지 않고 있어서 살아있는 권력은 물론 박정희와 이승만에 대한 역사적 비판마저 금기로 만들고 있습니다. 친일이나 간첩 조작마저 방송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진 KBS의 현실을 먼저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간첩 조작사건의 피해자는 인터뷰를 거절했고 신일 문제 전문가는 방송이 나갈 수 있을지 걱정했습니다. 훈장을 통해 본 해방 70년 대한민국의 역사 KBS 탐사보도팀이 3년 동안 준비했던 이 프로그램은 우려대로 넉 달 전 취재를 마치고도 방송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탐사보도팀 기자가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훈장을 받은 명단을 즉각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부가 1948년 이후 지금까지 비공개해왔던 전체 서훈자의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전체 서훈 건수는 모두 70만 건 남짓 KBS 제작진은 이 방대한 데이터로 의미 있는 분석을 시도했습니다. 서훈자 가운데 3.15 부정선거를 주도한 이들이 있는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했던 사람들은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조작했던 대공수사관들은 국가 최고 훈장인 건국훈장을 받은 사람 중에 친일 인사들이 있다면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런 분석을 통해 KBS 탐사보도팀은 해방 70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성찰하고자 했습니다. 훈장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한 국민들에게 나라가 주는 최고의 영예입니다. 이 훈장들을 과연 누가 받았는지 이것이 일단 궁금했었고요. 이런 훈장을 누가 받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그동안 지향했던 바들이 어떤 거다라는 것들이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순수한 의도에서 기획이 됐습니다. 끈질긴 취재와 분석을 통해 간첩 조작과 훈장, 친일과 훈장 등 두 편의 프로그램을 방송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주목한 것은 과거 정권이 위기를 맞을 때마다 터져나온 간첩 사건이었습니다. 주요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했지만 나중에 상당수는 조작으로 밝혀져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고문 중에 그거였습니다. 저를 빨가벗겨서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거리에 가면 통닭 구의하는 그런 형태인데 그런 형태에서 간첩을 시인하지 않으면 그때 옆에 어머니가 계셨는데 어머니를 데려다가 저하고 똑같이 빨가벗겨서 하겠다 하고 그래도 간첩 시인을 아니면 집에서 처가 있는데 처자식을 불러다가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죠. 협박주는 게 그게 참 힘들었고 그걸로 결국은 허기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고 KBS 취재진은 고문을 자행하며 간첩을 조작했던 대공수사관 가운데 일부가 그 대가로 보구군장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 프로그램에는 공항기관이 발표한 간첩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정권 안보의 선전 도구 역할을 해왔던 과거 KBS에 대한 반성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하다가 보니까 과거에 KBS가 옛날 중앙정보부 혹은 안기부 또 보안사의 그런 발표를 그대로 받아쓰기 식으로 해서 이 사람이 간첩이다라고 얼굴까지 공개하고 그런 방송들을 했었는데 재심을 통해서 무죄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정보도 KBS 차원의 사과 이런 것들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 같은 것도 많이 보도가 나는데 그때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고 이렇게 보도해서 좀 미안한 생각이 든다 하다 못해 그 정도 선이라도 뭔가 억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런 바람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KBS 간부들은 데스킹 명목으로 두 달 가까이 원고의 수정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고문 피해자의 인권보다는 대공수사관의 명예를 더 신경 쓰는 듯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대공활동 전체에 대한 폄훼가 없어야 한다. 국방부 반론을 더 넣어라. 무죄사건은 전체 간첩사건 중 극소서라는 것을 적시하라고 요구하고 원래 간첩인데 고문 등 수사 절차상 하자가 발생해 무죄가 선고된 경우도 있다며 조작이라는 문구의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재심 판결문에는 조작이 없으니 조작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된다. 그거 뭐 손바다가 하늘거리는 식의 얘기죠. 조작이라는 말을 안 쓰면 뭘 써야 되겠습니까. 거짓말이라고 하니까 조작이라는 말을 안 쓰면 어떻게 거짓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작을 안 쓰면. 친일과 훈장편도 마찬가지입니다. KBS 탐사보도팀은 민족문제연구소와의 협업을 통해 친일인사 160여 명이 건국훈장을 받은 사유가 무엇인지 그 과정에서 국가보문처는 제대로 검증을 했는지 또 일본인들이 대거 훈장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집중 취재했습니다. 훈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쨌든 받는 분은 있지만 주는 사람이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거를 검증하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이야기고 역사를 뒤집어보면서 반성한다는 차원에서는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나 KBS 간부들은 박정희 정권 시절 무더기로 친일인사들에게 훈장을 준 내용이 방송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우선 18년간 장기 집권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훈장 포상과 관련해서는 그 시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 어떤 두드러진 경향성이라는 것이 나타나니까 통째로 드러내라는 이야기인데 그걸 드러내고 그야말로 대한민국 훈장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을 조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최장기간이 빠져버리는데. 뉴스타파는 KBS 해당 간부들에게 수차례 전화해 방송을 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지만 모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KBS 홍보팀은 불방이 아니라 방송이 숙연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이후 KBS의 권력 감시 기능은 크게 약화되고 민감한 기사가 가로막히는 일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세금 탈루 의혹 보도는 인터넷 기사에서 삭제됐고 이완구 총리의 사퇴 결단을 촉구한 뉴스 해설은 녹화까지 마쳤지만 수정됐습니다. 이승만 일본 망명 요청 보도와 관련해 간부급 책임 기자들이 평기자로 좌천되는 등 KBS 안에서 살아있는 권력은 물론 박정희와 이승만에 대한 역사적 비판 마저 금기가 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한국 기자협회 보는 KBS 훈장 방송이 그렇게 두려운가 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기자들의 냉소와 불신을 방치하는 한 KBS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아래 공영방송의 현주소입니다. 뉴스타파 박중석입니다. 사실 언론인의 관점에서 보면 정부 수립 이후 훈장이 수여된 70만 명의 명단을 입수했다는 것은 매우 큰 특종이고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 큰 특종을 KBS 간부들은 방송하지 못하게 맡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내용을 삭제하라고 요구해왔다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일협정 체결 과정에서 DC 노부스케 전 일본 총리에게 보낸 두 장의 친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길래 KBS 간부들은 자신들이 한 이 큰 특종의 방송을 맡고 있는 것일까요? 김세범 PD가 취재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일본인 70여 명에게 훈장을 줬습니다. 이 가운데 KBS 탐사보도팀 제작진이 특별히 주목한 사람은 기시노부스케입니다. 일본 총리를 지냈고 현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이기도 한 기시노부스케는 1970년 6월 18일 청와대에 와서 수교훈장 광화장을 받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그에게 훈장을 준 명목은 1965년 한일수교협정에 대한 공로였습니다. 기시노부스케는 일본 전개의 마쿠 실력자로 한일협정 체결을 물밑에서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1936년 만주국의 산업 차관을 지내며 식민지 수탈을 주도했고 이후 태평양 전쟁 당시 일제의 상공부 대신을 맡아 군수물자 조달을 책임지는 등 수많은 조선인 청년을 강제 동원해 죽음으로 내몰았던 A급 전쟁 범죄자였습니다. 일본 아키타현에서 조선인이 가장 많이 끌려온 곳이 하나오카 광산이었다. 충남 당진군 출신만 80명 가까이 됐다. 모두 일본 상공성이 알선해서 징용된 사람들이다. 하나오카 공장은 전부 소공장의 전쟁이었습니다. 신경 기 relay에 상하고자 때문에 최고의 상공사이신 Lucas estadounid소가 죽게 되지 않습니까. 전쟁터에 동원되고 군인으로 동원되고 노동자로 강제 동원되고 노예노동에 종사할 때 바로 그런 것을 입안하고 실행해 옮겼던 책임자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뭐냐면 일제의 침략 전쟁에 조선인들을 희생시키고 그 책임자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이죠. KBS 탐사보도팀 제작진은 박정희와 기시의 관계를 추적하던 중 박정희가 기시에게 보낸 두 통의 친서를 확인했습니다. 편지의 원본은 일본 국회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국내에 그 사본이 국사편찬위원회에 있습니다. 그 편지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유스타파는 국사편찬위를 찾아가 확인해봤습니다. 5.16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는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자격으로 1961년 8월과 1963년 8월 당시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 있던 기시노브스키에게 친설을 보냅니다. 한일 수교협정을 체결하는 데 도움을 달라는 내용입니다. 더욱 장차 재개하려는 한일 국교 정상화 교섭에 있어서의 귀하의 각별한 협력이야말로 대한민국과 귀국가의 강인한 유대는 양국의 역사적인 필연성이라고 주장하시는 귀의가 구현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일 간의 국교가 하루속히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본인의 변함없는 신념입니다. 귀하께서도 항상 한일 관계의 개선에 관심을 가지시어 적극적인 노력을 아껴주지 않는 데 대하여 본인은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이며 한일회담의 조기 타결을 위하여 배전에 협조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학계 전문가들은 1965년 한일 수교 과정과 그 내막을 엿볼 수 있는 자료라고 평가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동등한 입장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기시 씨의 머릿속에는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만주에서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기자에 깔려 있었던 것은 분명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대아시아주의 또는 일본 맹주론이라고 하는 것이 반공주의와 결합이 되면서 일본이 아시아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겠다, 자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나왔던 그런 행동이다. 흥미로운 것은 기시의 답장과 박정희가 두 번째 보낸 편지의 전달자 역할을 친일파 박흥식이 맡았다는 점입니다. 박흥식은 일제에 수많은 돈을 바쳤고 1944년에는 일제에 전투기를 보낼 목적으로 조선비행기 공업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등 일제의 침략전쟁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대표적 친일파입니다. 이 때문에 박흥식은 1949년 반민특위의 제1호 체포자로 기록됐고 2009년 대통령 소속 위원회도 그를 친일 반민적 행위자로 규정합니다. 과거 강상준 교수 등이 집필한 기시노부스케와 박정희라는 책에서 이 편지의 내용 일부가 언급된 적은 있지만 언론에서 친서의 전문을 확보해 그 내용과 맥락을 소개한 것은 KBS 탐사보도팀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KBS 보도본부 간부들은 제작진에게 이 친서와 관련된 내용을 모두 삭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쪽은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고 또 한쪽은 기시노부스케 총리의 외손자고 그런 관계가 지금 또 한일 관계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돼 있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가 기시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가 가지고 있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한일 관계의 숙제 같은 것들이 지금 양국을 누르고 있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고 그러한 것들이 현 정권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KBS 탐사보도팀이 심층 취재한 중요 내용이 계속 방송되지 못하는 사이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의 설명과 달리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진전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일본 아베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의 철거를 요구했다는 기사가 일본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전범 기시에게 보낸 편지와 일본인에게 준 훈장의 내역을 통해 현재 한일관 과거사 문제의 뿌리를 들쳐내려던 KBS 탐사보도팀의 취재 노력은 KBS 간부들의 통제에 막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KBS는 이승만이나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사실은 감히 방송에 낼 수 없는 딱한 처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상황이 더 악화될 전망입니다. 고대영 씨가 차기 사장 후보자로 선출됐기 때문입니다. 고대영 후보는 KBS 뉴스 책임자 시절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의 비위에 대한 특종을 불방시킨 적이 있고 야당의 내부 회의를 도청해 여당에 제공한 이른바 도청 스캔들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인물입니다. 국정방송 KBS를 위한 맞춤형 사장이라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고대영 후보자에 대해 김경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KBS 정연주 사장을 해임했습니다. KBS 후임 사장은 공영방송의 정성화를 바라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 언론특보 출신이라며 가로막았습니다. 청와대의 보도개입 논란에 휩싸인 KBS에서 기환영 사장에 대한 사퇴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본부의 독립성을 침해해온 기환영 사장은 즉각 자진 사퇴해야 합니다. 고대영 KBS 비즈니스 사장이 KBS 사장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지난 2008년 이후 이곳 공영방송 KBS에서는 사장이 선임될 때마다 비슷비슷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장 후보를 결정하는 KBS 이사회는 사장을 뽑을 때마다 무엇인가 쫓기는 것처럼 속전속결로 선임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언제나 노골적인 혹은 은밀한 청와대 낙점설이 제기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임된 KBS 사장은 권력의 비판적인 뉴스와 프로그램을 방해하고 축소하고 틀어막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게 됩니다. 이번에 고대영 씨가 사장 후보로 선출될 때도 이사회는 똑같은 행태를 보였습니다. 아, 이번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여권과 가까운 뉴라이트 성향 후보가 오히려 청와대 낙점서를 제기하고 나섰다는 점입니다. 지금 절차상으로는 이사회에 걸쳐서 청문회에 걸쳐서 그 다음에 대통령이 다행이 되어있지만 이거는 형식이 놓치고 맨 마지막의 단계에서는 일구표를 몰아주는 사람은 V.I.P.가 대통령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주장을 이렇게 공개리에 논의를 해서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너는 누구 찍어 누구 찍어 이렇게 하는 공개 찍어 근데 이건 뭐 요번만 그랬냐 과거에도 그랬고 어느 분이 적절한 건지 이래서는 토론을 당연히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럼요.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그냥 그 이상은 없습니다. 가서 조대현 씨한테 내 표지관 야당 인사에나 한번 주의해 보시죠. 심지어 강동순 씨는 자기 자신도 여권의 중진 정치인에게 사장 선임과 관련해 도움을 요청했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지금 삼성위원인데 동북 영국사람 아, 영주예요? 장윤석이 형한테 도움을 청해서 도와달라 고대형이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고대형 씨는 지난 2008년 정연주 사장이 불법적으로 해임된 뒤 대선특보 출신 김인규 사장으로부터 KBS 보도 총괄팀장으로 정격 발탁됐습니다. 그리고 2012년 퇴임할 때까지 KBS 보도본부의 최고 책임자로 승승장구했습니다. 고대형 씨는 그 사이 권력 비판 보도를 수차례 누락시켰고 야당 도청과 같이 반드시 진실 규명이 필요한 KBS 관련 스캔들을 유야무야 우마시킨 당사자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국회 민주당 비공개 당대표회의 도청 의혹 사건과 관련해 KBS 장모 기자가 어젯밤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2011년 7월 야당의 비공개 회의 녹취록이 여당에게 통째로 유출되는 희대의 도청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도청의 당사자로 KBS 기자 A씨가 지목됐습니다. 경찰은 A 기자가 휴대전화로 야당 회의를 몰래 녹음했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하지만 A 기자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다음 날 술을 마시고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 본부장이었던 고대영 씨는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는 A 기자를 임원실에 직접 불러 새 휴대전화를 선물합니다. 본부장이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기자의 사소한 비품 분실을 챙긴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당시 고대영 보도 본부장은 KBS를 위기에 몰아넣었던 도청과 관련해 아무런 진상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의문점들에 대해 질의하기 위해 고대영 씨에게 전화를 여러 번 했지만 받지 않아 고 씨가 사장으로 있는 KBS 비즈니스에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좀 내려왔네요. 안 계세요? 그럼 명할 좀 놓고 갈게요. 연락을 좀 꼭 좀 달라 전화를 원래 안 받으세요. 사장님 출근을 하시나요? 출근을 하시나요? 출근을 안 한대요. 회사에서 기다렸지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 번호를 피하나 다른 전화로 통화를 시도해봤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전화 끊어버리네요. 외부 전화는 아예 안 보는 모양이네요. 호 씨가 언론의 검증 취재를 피하는 것으로 보여 자택 근처에서 기다렸지만 역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자정이 넘었습니다. 고대영 KBS 사장 후보자를 기다린 지 10시간이 넘었습니다. 인터뷰 한 번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기약이 없습니다. 고대영 씨는 끝내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연락하자는 문자메시지만 전해왔습니다. 고대영 씨가 KBS 보도국장으로 있던 2009년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천성관 씨가 스폰서와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천성관 후보자는 국회에서 의혹을 전면 부인합니다. 박경재 씨와 후보자 부인과 2008년 2월 7일부터 2월 10일까지 설 연휴에 일본 여행을 합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그것도 같이 간 기억이 없어요. 하지만 KBS 취재진은 천 후보자가 스폰서의 비행기 표를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는 핵심적인 증언을 확보합니다. 추가 확인 취재도 마쳤습니다. 검찰총장 후보자의 위증을 입증한 겁니다. 하지만 당시 고대영 보도국장은 증거를 가져오라며 방송을 막았습니다. 이 내용은 복수의 취재원으로부터 크로스체크를 해서 확인된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당시 고대영 보도국장은 그냥 취재원으로 들은 것밖에 아니지 않느냐 증거를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증거란 게 뭐냐면 신용카드 전표를 가져오라는 거거든요. 우리 기존의 취재관인과도 맞지 않을 뿐더러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던 거죠. 기사는 결국 누락됐습니다.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다음날 KBS 취재정보를 입수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는 전격 사퇴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고대영 국장은 왜 그만돈나라는 어정쩡한 제목으로 뒷북뉴스를 내보냅니다. 스스로 물러난 천성관 후보자 스폰서 논란이 일고 있는 사업가와 일본에 간 기억이 없다고 밝혔습니다만 부부 동반으로 같은 비행기를 탄 사실이 KBS 취재로 드러났습니다. 언론 노조 KBS 본부는 고대영 후보자가 KBS 뉴스 책임자로 제임할 당시 저지른 12건의 대표적인 불공정 보도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용산 참사 축소 편파 보도 사대강과 권력층 비판 보도 축소 윤도현 씨 네레이터 배제 파문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재벌에게 골프 접대를 받고 선후배 동료들을 폭행한 사실 등 도덕성 문제도 3건이 발표됐습니다. 고대영 사장이 과연 KBS 사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아시겠지만 바로 내년에는 총선 그리고 내년에는 대선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 행사가 있는데 이것들을 인명권자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유리하게 청와대에 유리하게 KBS 보도를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길을 걸어온 고대영 씨가 이번엔 사장으로 KBS에 복귀하려 합니다. 그리고 고 씨는 이사회 면접 자리에서 지금까지 최소한의 제작 자율성을 보장해줬던 KBS 편성 규약을 개정하고 게이트키픽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선 제작진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보대영 씨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6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뉴스타파 김경래입니다. 올해 1년 6월 2일 진행رو 5년 6월 2일indi techniques,ß mud &del tir 최강! 장춘! 수능! 대박! 예예예! 수능! 대박! 아들 떨지 말고 잘 봐! 알았지? 잘 봐 아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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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 아침 하늘은 기울었을 때고 친구들은 하나 둘 울었으리라 보고픈 엄마 아빨 불렀을 테고 어른들은 아직히 소리쳤었다 가만 가만 가만히 거기 있으라 가만 가만 가만히 거기 있으라 잊혀질 수 없으니 그리움도 어렵다 마음에도 못 잊고 하늘에도 못 잊다 고맙습니다 기본요금인 거리 가면 타서 간다고 하면 택시 아저씨가 저한테 욕한 적이 없어요 힘들었죠? 정말 힘들었어요 서주지도 않고 아이고 이상한 회사에 들어가서 맨날 커피만 놀고 일단 군인들이 사상이라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돈 없는 사람에서 벗어난 느낌이에요 돈 없는 사람에서 벗어난 느낌이에요 이명박 시대의 훈장 프로그램을 불방하는 일이 벌어졌다면 아마도 KBS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는 등 강력한 싸움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KBS나 MBC에서 눈뜨고 볼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도 폭넓은 대중적인 저항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노조 집행부 중심의 찻잔 속 움직임만 있을 뿐입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방송 장악은 언젠가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고 KBS MBC의 하수인들도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방송이라는 공기를 운영하는 책무를 지닌 모든 구성원들 역시 그때 뭐 했느냐는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방송은 곧 민주화 이전의 상태가 될 것입니다 어렵지만 힘을 모아 마지막 저지선을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BS가 제대로 현 박근혜 정권 하에서 제대로 보도가 안 내리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조선인 청년을 강제 동원해 죽음으로 내몰았던 A급 전쟁 범죄자였습니다 박정희는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자격으로 1961년 8월과 1963년 8월 기시노브스키에게 친설을 보냅니다 고대영 KBS 비즈니스 사장이 KBS 사장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당시 고대영 보도본부장은 KBS를 위기에 몰아넣었던 도청과 관련해 아무런 진상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평화대에 유리하게 KBS 보도를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고대영 보도랑 한 명은 깨고.,gedv